어? 에어팟? 아 에이! 아니겠지! 그거 비싼데 핸드.. 어? 에어팟? 차이팟?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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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연애기념일 선물 월드컵입니다 32강 스케치북 이벤트가 있어요 어 있잖아 하고 넘기고 세상에 넘기고 니가 제일 좋아 러브액츄얼리식 그 선물 그리고 종이학천마리 둘 다 나쁘지 않은데? 왜? 이게 왜 싫어? 종이학천마리 운치있잖아요 분위기 있잖아 뭐 싫다 싫다 이래도 종이학천마리 접어서 주면 기분 좋을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도 팔아요 그 용역을 줘서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너무 깔끔하게 되어있는 종이학천마리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난 이 통이 오히려 맘에 들어 집에서 직접 만든 티가 나잖아 이거는 한번 또 꼬아가지고 산거를 다시 이렇게 털어가지고 여기다 다시 부었다? 그럼 그거 정성으로 인정해줍시다 그거는 이거 고추장통에다가 다시 옮겼어 아니면 뭐 그 또 뽑기 그 초콜릿통에다가 이걸 옮겼어 인정해주자구요 간장게장통에다 옮긴거 나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여자 입장이다 종이학천마리? 나를 생각했으면 나를 생각했으면 접었겠지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이만큼 할애했어 갯을 데 없는 시간이지만 요거를 자기한테 소중한 시간을 이 개 쓸데없는 시간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할애했다는 거에 대해 감동을 할 듯 괜히 우리 인생 선배님들이 한게 아닙니다 울림이 있어요 이 행위에는 그죠? 스케치북 이벤트 이것도 정성인데 이거보다는 정성이 좀 덜하고 일단 이 스케치북 이벤트를 보통 집에서 안 할텐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거에요 시선에 대해서 그래서 좀 싫을 것 같다 최악의 연애 기념일 선물 월드컵이기 때문에 스케치북 이벤트가 올라가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남자니까 상대방을 여자라고 생각하고 기준을 잡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부채 생뚱맞게 부채가 뭔데 이게 빚을 빚을 선물을 준다는거야? 아무튼 부채를 줘요 뭐 향초 향초는 좋지 않아? 근데 향초가 취향을 타서 그런가? 개인 선호도가 있는 선물은 자기가 싫어하는 향이면은 짐덩이라서 그런건가? 근데 향초는 웬만한건 다 좋아 향이 그치? 그리고 이런것도 있어 자기는 뭐 만약에 이런거만 맡았어 근데 갑자기 이런걸 선물해줘 그럼 어? 맡아봤는데 좋네? 이러면서 알게되는 경우도 있어 알게되는 경우도 있고 정싫어? 그러면은 다른데 냄새잡는용으로 피어나도 되고 괜찮습니다 부채 부채가 좀 최악의 연애기념일 선물이라는 이유는 부채가 쓰잘데기가 없어서 그러겠죠 실용성이 있다고? 이거를 가지고 다닐거에요? 뭐 제갈량이야? 쓸데가 없을거 같은데 이거는 부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너 에멀전 샘플 샘플을 선물로 준다고? 이거 이제 호텔 같은데 갈 때 가져오는거 아니에요? 호텔 같은데 갈 때 이런 샘플? 와 플라위 플라위 플라위는 진짜 시잘데기 없다 이거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 샘플이 낫거든? 실용적인건 왼쪽이야 플라위는 이걸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거잖아 그치? 아 내가 만약에 내가 여자야 뭐가 더 기분 나쁠까? 플라위는 좋게 생각하려고 하면 이 플라위들로만 여덟 마리로 해가지고 모아서 꽃다발을 해서 줬어 나름 커여워 한송이들에도 옆에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물로 줬어 꽃다발 꽃처럼 커여울 수 있어 그니까 조금이라도 커여울 수 있어 근데 토너 에멀전 샘플은 진짜 이거는 나 진짜 상상을 해봤는데 자기야 열어봐 아 뭘까 막 풀었어 딱 했는데 샘플이 나왔어 그럼 진짜 싸해질 것 같아 뭐 뺨 맞고 이런게 아니고 그냥 정적 무슨 뜻이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와이이이이이일ijn 가면서 머리가 뭐 논래키려는건가 뭐 아니면 뭐 이거 뒤에 뭐가 있다는건가 아니면 게 메세지가 있다 의이이이이일 풀가동 그거 때문에 정적이 생길 수 밖에 없거든 그 3초 싹 뱅 생겼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완전 문구점에서 산 커플링입니다 그리고 균일과 2,990 5 과자 4봉지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이거 만든 분이 연애기념일 선물 사려고 고민을 짜증나서 막 둘러보다가 아 이런거라도 하면 안되나? 이런 생각을 다 한 번씩 했었던 것 같아 자 커플링 이거를 사서 이걸 사서 줘 이거는 근데 살릴 수 있어요 이거는 말을 잘하면은 귀여운 선물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뭐 잠깐이라도 끼고 다닐 수 있어 근데 과자 대봉지가 이걸 살릴 수가 있나요? 이거는 어떻게 그 분위기랑 상황이랑 맞아 떨어지면은 될 수 있어 근데 오른쪽은 그리고 균일가 2,990 과자 내봉지는 테이프로 붙어있을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열받을 것 같아 이 과자조차도 싸게 살려고 묶음 상품으로 사? 이게 좀 근데 과자 내봉지가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 양파깡이라면 깡깡깡이라면 깡사황이라면 먹으면서 화낼 듯 기념일 만원의 행복인가요? 단가 만원 이하인 것 같은데 과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여자랑 데이트할 때 점심 2시 반에 만납니다 기념일 날 2시 반에 만나요 그럼 점심을 안 먹겠죠 오후 2시 반에 만나서 데이트를 쭉 해 밖을 계속 돌아다니는 이벤트를 해 그래서 미리 말을 해요 아 오늘 수목원이랑 그런 거 갈 거니까 신발 편한 걸로 신고 와 그래서 계속 걸어 그리고 저녁밥 먹을 시간쯤에 200, 2,990 과자 4봉지를 선물로 줘 그러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화를 못 내 입에다 찔러 넣어줬어 이미 받아 먹었잖아 그치? 받아 먹어서 화를 못 내요 너 결혼 어떻게 했냐 아니 이거를 내가 선물로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살리려고 최대한 이거를 괜찮게 이 선물은 이미 정해졌잖아 이 정해진 선물로 어떻게 연애 기념일을 잘 보낼 수 있을지를 두뇌풀가동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데이트 상대를 굶겨야 돼 굶기고 저녁 먹을 때쯤에 딱 시크하게 해당 멍깡으로 할래 나 양파 나 감자 해서 막 퍼먹어 그러면 가능? 이거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약해 보인다 커플링이 약한데? 오히려? 커플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대 물티슈 이게 물티슈가 새 거죠? 근데 나 이거 새 거면은 참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쓰던 거야 쓰던 건데 위에 이거 테이프가 있어요 그 물기 안 날아가게 이거를 제껴버려서 버린 다음에 한동안 오랫동안 방치해놔서 이 안에 물이 다 말라버린 물티슈면 진짜 화날 것 같아 이제 개혈 받을 것 같아 이거 물티슈가 아닌데 마른 티슈 됐을 때 그리고 막 여기에 무슨 베드로 교회 이렇게 막 만약에 여기 적혀있어 거기서 나눠준 거야 나 못 참을 것 같아 진짜로 자 3 3x3 큐브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 정성 들여서 앵그리펄 앵그리펄로 이게 다 그려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물티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향 비누대 행운목 하하하하 아 행운목 진짜 진짜 개 쓸모 없는데 행운목이 괜찮은 것 같죠 근데 행운목은 전자파 막아주고 하지만 어느샌가 죽어있을텐데 죄책감 느껴지잖아 생물인데 이게 오이향 비누가 왜 오이향이냐면 군대에서 알로에 비누 살구비누 오이비누 막 이렇게 나눠줬었어요 이게 시즌별로 다른데 저때는 오이 비누였어요 신병 보급품으로 연애 기념비를 하면 뭐야 최소 100일 이상 됐을 거 아니야 처음처럼 다시 초심으로 사귀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주려면은 이거는 이렇게 주면 좀 그렇고 그 세면백이 있어요 세면백 요거랑 같이 주면 좋아요 요기에다 담아서 난 오히려 이게 더 느낌이 없어 난 이게 더 기분 나쁠 것 같아 행운목 올리겠습니다 수제동전 수제동전지갑 뜨개질로 동전지갑 만들었는데 틀리댐 이거 의도한 거 같은데 그쵸 옆기 양말 다섯쌍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팔아요 이거 꼭 이 양말은 다른데서 못삽니다 문방구에서 사야 돼요 옆기 양말은 오히려 이게 로테이션이 돌아서 탐나 이제 좀 구하기가 좀 구할 생각도 안하고 오랜만에 보면 반가울 것 같아 그 옛날에 이제 이런 옆기 양말의 시초가 있어요 저 이제 중학교 때 나온 건데 양말도 옷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진 그 제품이 있었거든요 인따르시아 양말 여러분들 신경 안쓰죠 양말도 신경 써야 돼요 슬로건이 되게 멋있죠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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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은 아니었는데 더 여기에 제대로 돼 있었는데 대충 이렇게 무난하게 나오나봐요 무난하게 나오네 옛날에는 여기 그 동물이 이런 식으로 제대로 박혀 있었거든요 요거는 수제니까 이거는 감동할 것 같아 그죠 수제는 치트키야 일단 근데 엽기 양말을 주면서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럼 이것도 감동이지 이거는 엽기 양말을 올려야 되겠네요 안타깝게도 수제가 치트키라 곰인형 대 내가 직접 쓴 너를 위한 노래 가사와 연주 요거는 오른쪽은 너무 좋은데요 이거 만약에 감동 안 받는다 즉시 헤어지어도 상관없어 그건 왜냐면 이걸 했는데 이게 싫다 그럼 인간 자체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거 했는데 뭐 뭐야 이러면은 그럼 바로 그 즉시 헤어지는 곰인형은 좀 너무 평가절하 돼 있어 곰인형 좋거든 이게 뭐 때문에 평가절하가 됐냐면 인기 있는 여자가 곰인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처치곤란이어가지고 곰인형 받으면 안달갑다 거기서 나온 건데 옛날에 곰인형 유행할 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곰인형 유행이 끝났잖아 다시 곰인형이 다시 생긴 이제 선물을 준다 공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곰인형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자라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죠 맨날 곰인형만 주면 좀 그렇겠지만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집에다 딱 놓으면 곰인형 보면 생각도 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곰인형이 치트킥인게 뭐냐면 자기가 인간인데 인간인 이상 징그럽게 생겼잖아 인간 자세히 보면 징그럽잖아 근데 이 곰인형의 캐릭터성으로 자기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가 커옇게 환각이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인간은 원래 촘촘히 뜯어보면은 그래 인간은 원래 징그러 2주년 선물로 남친한테 다이소 곰인형 받아본 사람 다이소인지는 어떻게 알았어? 다이소에서 파는 거 봤나? 그냥 짧게 끝내 남겨두지 말고 화낼 거면 그냥 빨리 내고 그냥 치워 길게 끌어봐야 좋은 거 없습니다 화 한 번 내고 그냥 계속 사귀든지 이렇게 해야지 안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안하면은 계속 한 1년 내내 생각나 결심해가지고 내가 직접 쓴 너를 위한 노래가 이거는 이 전달방식이 조금 까다롭긴 하다 그치? 분위기가 잡히고 세팅이 되고 해서 하면은 너무 최고의 선물이겠지만 나와봐 딱 나와서 서울시청에 딱 왔어 광장에 사람들 개많이 다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목해주세요 제가요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수 그러면 좀 그러겠죠? 근데 그런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그냥 집에서만 해도 그치? 곰인형이 올라가는게 아무래도 정성이 좀 준비를 많이 하잖아 곰인형이 올라가겠습니다 알코올램프 민트초코케이크 알코올램프 는 좋은데? 나 진짜 반가웠어 오랜만에 이거 너무 하고싶어 이거 보자마자 나 그 생각했어 불하고 덮었다가 다시 열어서 연기 보내고 다시 덮기 이거 하고싶어 보자마자 그 생각나 덮은 다음에 다시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연기가 촥 나와 검은 연기가 산바리도 같이 주면 알코올램프 산바리 멋있는데? 이거 요즘에 왜 이렇게 멋있게 나오냐 집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카페에 이렇게 세팅했다고 해봐 별로죠? 자 민트초코케이크 상대가 좋아해도 요거를 선물로 주면 별로 거 같은데? 민트초코를 좋아해도? 기념일 선물인데 뭔가 좀 뭔가 좀 그렇잖아 오히려 알코올램프가 괜찮지 않아? 갑자기 덜컥 100일 선물이야 민트초코 케이크를 줘? 이건 그냥 같이 먹는 거지 선물로 따로 주는 건 아니지 뭐 먹든가 말든가 같이 먹든가 말든가 뭐 자유겠지만 선물이 아니고 같이 먹든가 뭐 하는 거지 이거를 기념일 선물로 하면은 왠지 퉁친다는 느낌이 들어 사람 기분이 퉁친다는 느낌이잖아 기분이 이건 기분 문제야 그래서 나는 요게 최악인 거 같은데 자기 개발사 자기 개발사 자기 개발사 시몬키 시몬키 이거 이거 유행했었어 시몬키 어 좁쌀만한 새우인데 나 옛날에 이거 샀었어 나 중학교 땐가 도깨비 새우라고 했었거든 나 때는 간단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싼데 샀어 근데 요만한 거야 진짜 나 어린 마음에 실망했잖아 새우라고 해서 한 이 정도 될 줄 알고 기대하고 했는데 유명해 그때 당시 인터넷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지금 키우는 중인데 시몬키 조금 길어짐 자기 개발사 왜? 이게 왜 나빠? 비꼬는 느낌? 야 개발 좀 해 이런 느낌? 야 너 씨 뭐 언제까지 그렇게 탱자탱자 어? 뭐 할 거야 너는 지금 어? 아마존같이 개발이 하나도 안 돼있어 그리고 여기 써있어 포스트잇으로 2주 뒤에 내용 검사함 읽어보시오 독후감 써오시오 원고지 10장 내외로 서술하시오 그러면 A4용지 한 장 정도 되거든요 나는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기분 나쁘게 볼 게 있나? 책은 좋은 거잖아 그리고 상처받지 않고 일하는 법 뭐 이런 거 하나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나는 왜 사소한 일에 화를 낼까? 이거는 좀 약간 뭐야 내가 평소에 화를 낸다는 얘기야? 뭐 이렇겠지만 이거는 괜찮지 않아? 이런 거 뉘앙스의 차이인데 시몬키가 오히려 난 기분 나쁠 듯 꽃다발 식용반지 꽃은 다 좋아합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다 좋아요 싫어한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비실용적이고 막상 받으면 좋아요 이게 비주얼하고 향이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꽃 포장을 너무 이쁘게 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보면 꽃꽃이 깡패야 생긴 게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을 좀 드리자면은 가는 길에 꽃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어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주변에 있습니다 뭐 2층이라든지 1층에 꽃집이 하나씩 있어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데이트하러 가는 길인데 마침 꽃집이 있어 마침 사서 주면은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뭐 5천원, 만원 해가지고 하면 그쵸? 그니까 아마 지금 저도 산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장미 한 3,500원인가 그랬어요 한송이가 한송이만 해도 이뻐요 그래서 하면 좋습니다 이게 꽃이 이게 좀 약간 클리셰같이 아이 막 어? 이 양반이 뭐 어? 씨알뜨기 없이 이걸 이렇게 줄거면 돈으로 갖고 와 뭐 이런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좀 그거는 상황마다 다르고 분위기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안하고 한 몇천원짜리로 하면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식용반지 식용반지 식용반지는 아 식용 이거 좀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선물 전에 음 한약을 좀 먹여야겠네 한약이나 좀 약간 텁텁한거 입안 컨디션을 최대한 힘들게 해 놔야지 괜찮을 것 같은데 식용반지를 일단 올릴게요 꽃은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쌍쌍 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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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990원 과자 4묶음이 선녀네? 두개 중에 고른다면 쌍쌍바 아니야? 쌍쌍바 이게 갈라지는 이게 있잖아요 액션이 있잖아요 목캔디는 되게 얌체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딱 즉석에서 갈라버릴 수 밖에 없으니까 그 의미에서 괜찮지 않을까? 목캔디 마스크와 손소독제 물먹는 새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건강 챙겨 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물먹는 새는 뭐야? 이게 뭔지 모르겠어 물먹는 새는 뭐하는거야? 이쁜데? 컵에 물을 가득 채운 후 새의 부리를 2,3분 정도 물에 담궈줍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죠 스포이드 같은걸로 새가 고개를 숙게 됩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좋은데? 나는 이미 마음이 물먹는 새한테 넘어갔어 물먹는 새는 여기서 탈락 조합 커플티 대 우리들 사랑처럼 순수한 비눗방울 요거 왜 왜 싫어 조합할 수 있는데 왜 싫어 이거 좋지 초갈티 선물 한 분 그래 나 초갈로 해서 조합 커플티 여기 있잖아 이게 나야 초랑 갈 느낌 있죠 우리들 사랑처럼 순수한 이거 뭐 볼 것도 없네요 이거 올릴게요 십자수 대 에어팟인줄 알았던 차이팟 차이팟이 뭐야 차이나 아이팟? 짭? 퀄 차이가 확 나? 아 만원짜리짜리 하하하하하하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 괘씸해 그치 순간 내가 혹한거에 또 화가 나고 분노의 방향을 어디로 돌릴 수가 없어서 욱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갈 때를 먹잇감을 찾지 못해서 바로 상대한테 갈 수 밖에 없는 아 십자수는 좋죠 이거 올리겠습니다 훅 훅 올라오네 츄파추스 두개 같이 먹자고 하나씩 귀엽다 그쵸? 가글 너 입냄새나 이런 의미로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치? 이를 못 닦는다면 이거라도 할래? 이게 미묘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그치? 포장도 안하고 탁 저도 계열 받고 포장 뜯었는데 가글이니 딱 있어 계열 받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도발 이거는 준비 안함 그래서 도발이 열받을 것 같아 최악의 연예기념일 선물 월드컵 16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엽기앙말 5쌍 대 샘플 이제 좀 하나씩 이기고 올라와가지고 강력합니다 엽기앙말 엽기앙말 이죠 엽기앙말이 낫잖아 샘플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의없음 성의없음이 최고잖아 샘플이 왜 기분이 나쁘냐면 집에 굴러다니는 거를 집어온 걸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내가 요리성 같은 걸 샀어 그럼 이거 껴주잖아 그럼 샀으면은 그 산 걸 주지 샘플을 줄 리는 없잖아 결국은 집에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엽기앙말을 주문을 해서 5쌍을 선물해줬다는 게 그래도 낫다 준비를 잘하면은 또 기분 안 나쁠 수 있어요 처음에 엽기앙말을 신고 와 내가 신고 와서 상대방이 되게 신고 심게 만들어 계속 빗질도 해주고 트럼프 빗질도 해주고 막 데이트 중간중간에 계속 보여주란 말이야 그래서 막 아우 나 집에 가서 주문해야지 해야겠다 나 못 참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엽기앙말 5쌍? 좋을걸? 마침 갖고 싶었는데 선물은 실용적인 걸 주는 거보다는 내 돈 주고 안 사고 싶은데 갖고는 싶은 걸 주는 게 좋은 거죠 그쵸? 비실용적인 걸 주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엽기앙말 5쌍 이거는 그 와중에 실용성도 좀 챙기면서 비실용성도 챙겼어 마약 같은 상품이다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떨어져야겠습니다 토너 에멀전 샘플이 올라갑니다 행운목 대 마스크와 손소독제 둘 다 이제 건강 챙겨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저는 요 부분이 좀 열받아요 행운목 담겨져 있는 이 그릇? 유리그릇? 이게 이게 열받아 커요? 이게 나? 이게 나요? 이거는 치유토템이잖아 예 손소독제가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까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까 뭘까 여러가지 상상을 시뮬레이션을 했을 거 아니야 향수일까? 뭘까? 뭐 이렇게 하는데 딱 근데 마스크와 손소독제 딱 나오면 갑자기 현실로 확 돌아오면서 선물 느낌이 아니야 일단 실용품의 느낌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용반지 대 민트초코 케이크 민트초코 케이크 민트초코 케이크를 손가락에 끼워줄 순 없잖아요 민트초코 케이크를 한 움큼 쥐어서 끼운다? 미친놈이잖아 선물 받으면 이 생각이 들 것 같아 너 이 좀 닦고 닦아 민트초코 케이크로 집에서 좀 닦아 이런 메시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더 나쁠 것 같다 식용반지? 쓰읍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겠지만 하는 짓을 봐서 어떻게 좀 무마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민트초코 케이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번째 고민형 대 차이팟 이거는 뭐 차이팟이 올라가야죠 계열 받을 듯 피로했어도 부채 대 목캔디 아니 그 입냄새 나는 이성친구를 사귀었나요? 다 이렇게 냄새에 관련된 거야 다 뭐 향초 뭐 캔디 부채죠? 그죠? 목캔디는 멍해질 것 같아 그냥 스턴 목캔디 맞으면 바로 스턴 경찰 스턴 건 왜 씀? 목캔디 쓰면 되는데 자 목캔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북 이벤트 대 시몬키 이게 낫지 그죠? 이게 나 이벤트가 나 시몬키 키우기 싫어 일단 그리고 뭔가 자기 생각하면서 키울만한게 좀 이렇게 눈에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요만해 좁쌀만해 얘네는 시몬키 커플링 대 물티쉬 이거 문구정 커플링을 여러분들 좀 우습게 보는게 있어요 근데 저거를 쏘영이가 몇번 산적이 있는데 케이스를 치우고 요것만 보면은 나쁘지 않아 허리 물티슈는 이건 뭐 씨 감동도 없고 멋도 없고 그냥 이것도 스턴 건이네 물티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사랑처럼 순수한 비눗방울 대 가글 이거는 가글인 것 같아요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가글 올릴게요 자 최악의 연애 기념일 선물 월드컵 8강까지 올라왔습니다 모캔디 대 마스크와 손소독제 스턴건 대 진짜 뭔데 이것도 스턴건이죠 사실상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조금 낫죠 그죠 아닌가? 잠깐만 잠깐만 난 이 액션이 이 비주얼이 되게 열받을 것 같아 이거는 차라리 작잖아 작아서 되게 성의없어 보이고 그냥 그런 화라면 이거는 축 늘어져가지고 선물로 이거 넣었어 마직과 손소독제 넣었어 그래가지고 묵직해 손소독제는 묵직하단 말이야 그래서 기대해 그지?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잘 봐 이제 지금 막 잔뜩 기대하고 까는 걸 이제 봐 막 신나서 까는데 이게 마스크가 마스크가 축 늘어져 있어 이 목에 귀에 거는게 힘없이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 이게 한 세네개가 오징어 하나 묶음같이 축 늘어져 있어 그 봤을 때 그 충격을 옆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충격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요거 샤코박스지 사실상 요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글 대 민트초코 케이크 하 요거 딱 열었어 민트초코 케이크야 뭐야 어 고마워 내 딴인데 가글이야 화는 낼 수 있어 이거는 화까지는 안 내고 그냥 속으로 좀 실망 왼쪽은 화낼 수 있다 왼쪽 샘플 샘플 보세요 선물 딱 뜯었어 물티슈 묵직해 물티슈 물티슈 둘 다 포장을 한다는 전제면은 토너 에멀전 샘플은 착각을 할 것 같아 녹시땅 선물 세트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실망이 더 커지지 않을까 녹시땅이라고 착각을 해서 녹시땅 한 2만원짜리 있어요 어 에이 그래 요정도면 뭐 됐지 뭐 나름 타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게 큰 거 온다 녹시땅이 뭐 좋지 뭐 손 핸드크림도 있고 멋도 있고 향이 좋아요 녹시땅이 딱 뜯었는데 샘플 이 샘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게 있죠 샘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키데 차이팟 근데 이게 진짜로 이 짭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거야 나 선물 사주는 게 돈 아깝나? 근데 이게 만원이잖아 그 짭이 아니고 그냥 만원짜리 딴 걸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돈 아깝나? 그럼 이제 이어지는 생각이 뭐야 나 만나는 게 시간 아깝나 혹시? 내가 싫은가?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 생각이 뭐 헤어지자는 뭐 대놓고 말을 못해서 돌려 말하는 건가? 내가 저번에 화냈던 것 때문에 흑화했나? 뭐 이런 이렇게 될 것 같죠? 짭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자 이제 4강입니다 중결승이에요 가글하고 짭이에요 근데 이거 가글이 만약 고급 제품이야 그럼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해 병이 이뻐 이 병이 이쁘면 다 해결이 되거든? 저런 가글이었습니다 차이팟 아 이거 어렵네 이거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어렵네 자 다시 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남자고 상대가 여자야 근데 내가 이걸 이걸 각자 하나씩 준비했어 평행세계야 근데 여자는 이쁜 옷 5만원짜리 티셔츠를 줬어 보통 이제 그런 걸 선물해주는 경우가 있잖아 뭐 남방 같은 걸 선물해줬어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이걸 넣은 거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더 괘씸한 게 뭐냐 이거는 기대가 그래도 좀 안 되는데 이거는 혹시나 에어팟? 말도 안 돼 내 자신하고 막 대화를 해 어? 에어팟? 에어팟? 아 에이 아니겠지 그거 비싼데 핸데 어? 에어팟? 차이팟? 그니까 이게 그치 이건 샤코박스처럼 그니까 점점 깊이 끌어들여 개미지옥처럼 뭐지? 아이 설마 에어팟이면 좀 미안한데 나는 어? 5만원짜리 옷 사줬는데 내가 너무 적게 한 거 아니야? 자기를 막 어? 미안해한 감정도 막 들었다가 딱 근데 비주얼이 어? 허해 허해 어? 미쳤다 와 어떻게 어 고마워 했는데 딱 근데 와 근데 진짜 재밌게 보니까 자 차이팟이야 그 온갖 그 들었던 배신감과 어? 민망함 그런 게 있을 거 아냐 더 열받지 오른쪽이 그쵸? 가글은 또라이 새끼 아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뭐 선수독제 에멀전스 앰플 이것도 이제 녹식당인가? 녹식당인가? 이런 느낌이고 왼쪽은 오징어처럼 쭉 늘어져있어 깠는데 자 똑같이 해봅시다 뜯고 있는데 내가 보고있어 이거를 그래서 마스크가 이렇게 쭉 넣었을 때 딱 까서 봤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상황 파악하는게 너무 웃기잖아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어리둥절 어리둥절하는게 웃기잖아 근데 샘플은 딱 보자마자 샘플을 진짜 보자마자 어? 아 이거 진짜 너무 웃길 거 같아 샘플이 더 웃기죠? 샘플이 더 웃겨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거 마스크는 그걸로 돼있어 고깃집에서 이거 하나씩 주거든? 전단지 하면서 안에 들어있어 그 전단지도 같이 있어 그리고 캔디 두개 들어있어 캔디까지 두개 있어 샘플이지? 그치? 샘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결승전에 샘플 대 짭입니다 샘플 대 짭 이거는 왼쪽은 왼쪽이 더 성인이 있어 막상 둘 다 우승후보긴 했는데 붙여놓으니까 왼쪽이 훨씬 낫잖아 왼쪽이 훨씬 나아 이건 일단 샀잖아 샀고 쓸 수 있고 오른쪽은 산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 진짜 개성이 없잖아 근데 문제는 이거를 기대하게 했다는 게 열받는 거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오른쪽은 그렇잖아요 왼쪽은 어찌 됐든 짭이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 뭔가 여기에 들려서 사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주문을 통해서 사거나 뭐 이렇게 사는 과정을 거친 거니까 오른쪽보다는 훨씬 성의 있는 선물이라는 거지 선물이 결국은 성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샘플은 스토리텔링을 희귀한 샘플이야 20년 전에 미샤에서 했다가 나눠줬다가 단종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주 미니어처처럼 양주 미니어처처럼 단종됐어 이 샘플이 예를 들어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그러니까 쓰진 못하지 근데 기념으로 내가 되게 수집했던 건데 너 줄게 쓰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도 안 돼? 얘는 뭐 어떻게 살릴 수가 없다 그렇지? 미안하다 에멀전 샘플 나만 믿고 어? 버텼을 텐데 어떻게든 주인님이 살려주실 거야 나는 떨어뜨려주실 거야 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네 너는 푸다 여러분들 샘플만 빼고 다 선물하셔도 됩니다 샘플은 진짜 최악이네요 여기서 샘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연애의 기념일 선물 월드컵 우승은 토너 에멀전 샘플이었습니다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앞만 생각해봐도 이건 진짜 필요 없는 것 같다 플라위 아니 나 3살 땐가 5살 땐가 갖고 놀던 게 왜 여기 있어? 샘플이 1등일 거야 아마 그치? 아 안 나온 게 있었네? 32개가 아니야? 아 5개가 더 있어요 5개가 개구리알 아 갖고 노는 거야? 개구리알 나 옛날에 샀던 그 소영이 그 만두 같은 거지 아닌데 이게 더 기분 나쁘지 않나? 이거 아니야? 이거는 아까 그 이것처럼 엽기 양말처럼 그 그게 돼요 떡밥 푸는 것처럼 그 뭐라고 그러지? 빌드업 빌드업이 돼요 만날 때부터 계속 이거 막 꼼질꼼질 되게 재밌게 가지고 놀면서 하면은 뭐야? 그거 뭐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냥 오다가 샀어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선물로 집에 가서 나 꼭 사야겠다 할 때 이거 딱 주면은 좋아할 거 아니야 탈모 샴푸 입냄새랑은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 비눗방울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완전 땡큐죠 이거는 탈모 없는 사람도 쓰면 되니까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 사람들이 뽑은 1위는 개구리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뽑은 거는 토너 에멀전 샘플 라는 거 사실 기대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기네 도둑 탈모 히트